나 청년회장이야. 정답이 하라니까 해야지. 굶을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 잘라내세요, 다. 소도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일하러 온 거 같아. 너 이상하다 분위기가, 네가. 여기 오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진짜. 아, 아빠. 자, 두들아야, 두들아야. 야, 진짜 절꾸먹어, 이거. 이거 형님 되십시오. 농구 대통령, 독수리 좋다, 같이. 개미 초대해가지고. 형도는 선배랑 오면 안 돼. 어서 오게, 친구야. 잘한다, 잘한다. 주협이 산 다 씹어먹고 가겠는데? 주협이 온다고 얘기를 해 주지, 그럼 갔지. 정환이 나 없었으면 어떡할 거니, 원래. 아직도 움직여. 어? 어?